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정다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요 피아노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피아노 쳐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많죠? 어?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도 있네? 괜찮아요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어? 나는 이미 배워서 아는데 어떡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도레미파솔로 안 배우고요 영어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재미있게 피아노 한번 배워봐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손가락 번호 먼저 익히기 할 거예요 손가락 번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손가락 번호를 알아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거든요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직 안 세워 보셨죠? 빨리 세워 보세요 자 다 세워 보셨어요? 얼마? 88 88이에요 자 건반이 88개나 있어요 그럼 우린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10개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88의 건반을 다 칠 수 있죠?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손가락 번호를 익힐 거예요 First 첫 번째 Open your hands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펴면 손가락 번호 Finger number one 첫 번째 손가락이죠 Finger number two 두 번째 겁니다 Finger number three 세 번째 거요 Finger number four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쵸?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안 되는 학생들 괜찮아요 이렇게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손가락 번호 4번은 힘들어요 Finger number five 네 5 5번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손바닥 치듯이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모아 보세요 자 Finger number one 어느 거죠? 이거요 쉬워요 Finger number two 떼서 이렇게 붙여 보세요 one two three 이렇게 Finger number three one two three Finger number four one two three 어 근데 어떡해요 이거 잘 안 떨어져요 맞아요 손가락 번호 4번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피아노 치면서 손가락 번호 4번이 힘이 생기면 이거 띌 수 있어요 손가락 번호 4번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ring finger 이라고 불러요 반지를 끼죠? 왜요? 서로 떨어지지 말라고 자 그 다음 Finger number five 5는 쉬워요 그죠? 4번이 제일 어려워요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을 손바닥을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으면 Finger number one 어느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예요 Finger number two Finger number three Finger number four Finger number five 아 요것만 하기도 힘드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할 거예요 싹 크로스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나?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Finger number one이 서로 만나요 보이죠? Finger number one Finger number two Finger number three Finger number four Finger number five 아 이제는 쉽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놓고 손바닥을 삭 뒤집어 주세요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Wigger finger number five 다섯 번째 손가락 어느 거죠? 요거요 What about Wigger finger number three Finger number three 세 번째 손가락 요겁니다 What about Wigger finger number two 요거요 Finger number four 4번 Finger number one Finger number four Finger number two 그쵸 Finger number two하고 four가 제일 헷갈려요 어쩌다가 학생들이 two 이렇게 가요 이거는 two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two예요? 아니에요 뭐죠?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one two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집에서 매일마다 Finger number를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요렇게도 놓고 요렇게도 놓고 이거는 쉬워요 요렇게도 놓고 요렇게도 놓고 또 요렇게도 놓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습해보세요 자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리 피아노 건반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